건강을 생각해 밀가루보다 쌀 찾는 분들 많으시죠? 경기도는 쌀 베이킹 콘테스트 개최, 경기미 쓰는 업체에 사업비 지원 등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원폭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뽀얀 수증기에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가득. 경기도 쌀을 이용해 증류식 소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경기미 사용업체로 선정돼 시설 개선 지원을 받고 막걸리 제조와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과 같이 상생을 하면서 경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막걸리 제조 설비하고 냉동 창고 지원을 받아서 고소하고 달달한 향기와 참가자들의 분주한 손울림이 생생한 현장. 경기미로 만든 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향긋한 참나물을 듬뿍 넣고 만든 빵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일단 주재료는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참나물빵에는 참나물이랑 잣을 경기도 농산물을 사용했고요. 경기도는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미를 쓰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경기미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베이킹 콘테스트를 열어 지속적인 경기미 소비와 도내 농산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소규모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경기도는 대상자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지원하며 쌀 베이킹 콘테스트 수상자 중 경기미 사용계획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